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월드 포터봉구 용품 전문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행복도 즐거움도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은 포터2 더블캡 평판 시트, 위무진 시트, 작업입니다. 포터2 더블캡은 의자가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평판 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운전석 빼고 모든 의자들을 누워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무진 시트는 의자 탈거 후 분리해 기존 시트를 모두 제거하고 위무진 시트로 교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포터2 더블캡 평판 시트 설치 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컵홀더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갑과 휴대폰을 올려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공간이 많아 다리 펴고 자도 2명은 잘 수 있습니다. 포터2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캠핑용이나 낚시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탈 때에는 의자를 펴고 타시면 되고 기존 의자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무진 시트를 설치하시면 허리, 엉덩이, 목까지 잡아주어 운전을 하시는 동안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하셔도 피로가 덜하고 안전운전에 도움됩니다. 한 번 앉아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팔걸이도 추가 설치 이렇게 포터2 리무진 시트 팔걸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지월드 포터 봉구 용품 전문점은 평판 시트 리무진 시트 말고도 여러가지 하체 보강용품들과 공구함 캐리어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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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